아 제일 처음에 조립할 때 아 그냥 대충 넘어가서 막 조립 하지 마시고 설명서도 이렇게 보시고요 저도 좀 어 다른 그 에어컨과 약간 헷갈려서 한참 보고 지금 있는 중인데 여기 전기선은 요 사이에 요렇게 껴서 자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볼트를 갖다가 조여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탈착하고 끼는 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어 요기 지금 같이 이렇게 나사가 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양쪽으로 조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사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전기선은 사이드에서 홈이 있으니까 잘 떼시고 고정시켜주고 너무 꽉 조이지는 말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그쪽에서 해줘야죠 배기관 설치를 하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끼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계방향이 아니라 전기는 220 볼트 캠핑장에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카에서 하시는 분들은 220 인버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앞쪽 케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나사를 이제 박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앞쪽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빼고 사용해도 여태까지 몇 년을 사용해도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지금 처음 사용 중입니다 에어컨 아래쪽에 보면 요 배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기다가 이제 호수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습기 제거에 좋고 그 다음에 냉풍 효과도 훨씬 좋아지죠 요기에 물 빠진 배수구가 있어요 좀 들어서 요걸 빼서 자 요걸 뺀 다음에 요기에 이제 같이 동봉되어 있는 호수를 요기다 꽂아주면은 해결됩니다 이 끝부분에 바깥으로 물을 배출시켜도 되지만 저같은 경우는 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기다가 물통 하나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빠짐이 잘 돼야 습기 제거에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냉풍 효과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작동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기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약간 길게 누르고 지금 22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온도는 내리게 되면 21 20 아 16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에어컨이 작동되는데 이정도 세기에 소음은 뭐 거의 괜찮다고 봐야되요 또 그만큼 강력한거는 엄청나게 소리도 큰데 요거는 이제 취침 모드까지 다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풍속을 한번 눌러볼까요 요렇게 소리가 아예 없어지네요 조용히 강약 이게 중간인가 한번 더 눌러볼까요 두가지 모드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고 소리는 이정도 에어컨 세기는 비싼거 비싼 제품하고도 거의 같네요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고 좋습니다 자 요건 취침 모드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또 타이머 기능도 다 있습니다 또 설명서 보시고 작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